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어난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 고서에서는 상관이 있는 경우 여성에게는 치명적이다, 좋지 않다. 왜? 배우자를 극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주팔자 공부하거나 사주를 또 상담하시는 분들은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 분명히 깊게 그 부분을 관찰해서 설명을 해야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시 상관이 있다 해서 무조건 배우자원이 극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시, 태어난 시는 자식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죠.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업종이겠죠. 장사를 하고 있냐? 어떤 회사에서 지금 내가 근무하는 곳이죠. 여기는 사회에서 어떤 틀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곳이고 태어난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 상관이 있는 경우 남자에게서 여성에게 있어서 여자는 상관은 자식을 상징해 줍니다. 자식. 자식을 상징해 줍니다. 상관이 있는 경우 배우자운을 극한다. 극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고세에서는. 그리고 여자, 남자에게는 남자는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상관 자체는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식. 자식.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태어난 시에 이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시 상관이라는 정말 겁먹고 좋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 모든 상황에서 시 상관이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보자 합니다. 고세에서는 분명하게 시 상관이 있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배우자를 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을 갖고 일간을 태어났다. 정화겠죠. 정화. 이게 상관에 해당이 되죠. 의리라면. 의리라면 여기는 병이 상관이겠죠. 상관. 그 다음에 정이다면. 정이다면 무토가 상관이겠죠. 기토가 상관이겠죠. 기토는. 병이라면. 다. 지금 일간에서 보면 다 상관입니다.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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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하냐면 사주에서 상관이 있으면 치명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극한다. 배우자를 극한다. 여자에게서는 배우자를 극한다는 것은 이혼이나 사별을 이야기해주겠죠. 이혼이나 사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지금도 모든 사주에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오가는데 법처럼 오가는데 공부를 할수록 오히려 시상관은 좋지 않게 때리는데 이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가 깊게 고세에서는 깊게 여기에 나와지 않고 그냥 시상관이면 배우자를 극한다. 여성에게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궁합볼 때 시상관을 꺼려라.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고 수없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간목에게 있어서 여자라면 여성이라면 경금과 경호와 신이 관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편관입니다. 편관. 얘는 정관이고 간목에게 있어서 신 자체가 정관이 남편이겠죠. 자 그러면 이 간목이 정화가 시상관에 있으면 시상관은 중말년을 이야기합니다. 중말년에 이혼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다고 중말년에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일찍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관이 있으면 자식자리에 간목에게 있어서 정화는 자식입니다. 자식의 여자에게는 다 자식. 자식이 딱 찬간에 올라와 있는데 시상관이 정관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관은 극해요. 정화는 정화는 신금이 천간에 떠오르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냥 녹여요. 형체를 없애요. 얘는 완성품이거든요. 얘는 거친 거고 얘는 완성품인데 얘는 살짝만 화기만 누르면 형체에 스크래치를 받는다는 거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가지고 있을 때 신금정관이 두릉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식을 낳고 자식 낳고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신금정관이 이 신금정관이 자식이 돼서 저 녀석이 공부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겠죠. 자꾸 지적상을 하니까 여기는 서로가 싫어하고 서로가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자식 낳고 자식으로 인해서 소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깨질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이혼이 성립이 될 수 있고 사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느냐 이렇게 있어도 간목의 정화를 근본적으로 한 여름생만 아니라면 단기기 때문에 그래도 찌그락찌그락 하도 넘어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단지 뭐냐 이 간목의 경금 남편 정관부나 편관을 만약에 취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취했을 때 이 간목의 정관에게 기분을 좋아할 수는 있다. 정화도 경금을 좋아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 이런 경우는 을목에 의해서 경 자체가 정관이고 신이 편관인데 이게 정관 편관 얘는 을목 자체가 을경합을 합니다. 얘는 정관인데 이 병화가 병화가 경금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을목이 합을 하고 있으니까 관망을 해요. 그런데 신이 들어왔을 때 편관이 들어왔을 때 을목은 편관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정관을 버리고 편관을 취했을 때 만약에 이혼을 해서 이혼을 해서 을목이 이혼을 해서 편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때는 병과 신이 합을 하게 됩니다. 병신 합을 하는데 문제는 지지해서 형충을 때릴 때 이때는 훨씬 더 악재 현상을 일으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럴 때 사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사주다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해를 꼭 때려버리면 사별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좋지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시그락쟁을 하고 살고 바람을 피울 수는 있고 그러면서 가나 이 경우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갔을 때 오히려 좋지가 않은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혹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신금을 선택했을 때 을목은 그래도 아하 전남편 경금이 좋았구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경금이 훨씬 더 나았다. 재혼하고 후회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시에 상관이 있을 때 고서에서는 무조건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아니면 사별하거나 여하튼 좋지 않게 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파악해서 아 이 부부가 이혼하겠구나 아 여기는 찌그락찌그락하면서 계속 나가겠구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찾고 바람을 피우려고 하겠구나 여기는 오히려 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못하면 대혼에 흐르면서 잘못하면 사별로 갈 수 있겠구나 이때 이 부부는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설명을 할 때 이혼 문제를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아 좋지가 않으니까 잘못하면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야겠죠. 이혼하지 말고 그래도 가라 이런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좋지가 않다 이거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병아 일간을 갖고 있는데 얘는 임수죠. 임과 개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편관이 편관 얘는 정관이고 이 개수가 들어올 때 정관인데 병아에게 있어서 키토를 갖고 있는데 자식이고 여기에 키토를 갖고 있는데 개수가 들어오면 습하고 습하니까 얘를 늘 힘들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남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도 힘들게 하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유형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병아가 나주 끝내 하겠지. 왜? 얘는 습하니까 누서라도 힘을 뺏어가겠죠. 얘는 비가 내리니까 병아가 자기 역할을 못 하겠죠. 한여름생 화재가 많은 기운이다면 이때는 아주 청량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우행상 금과 수가 많이 서 습하고 냉한 경우에 이사주다면 이런 유형이다면 이 병아는 나주껏 내가 하겠지. 너무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이 병아가 인수를 선택을 하느냐 인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편의관을 선택해서 가는 게 어떻냐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고통받을 수 있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같은 시상관이어도 시의 상관이 있어도 급이 있더라. 격이 있더라. 정말 그래도 이 정도는 상급이고 얘는 그래도 중급이고 얘는 합급 이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경우를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공통 부모 하나는 있더라. 공통 부모 같거든요. 시의 상관이 있는 경우 시상관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시상관은 관을 극한다. 관을 극하기 때문에 남자는 자식 문제 나중에 말년에 직장 문제 그리고 자기 사업적인 문제에서 크게 권역을 치룰 수 있는 것이고 시상관은 여자에게서 시상관은 어쨌든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먹서먹 해질 수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자식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싸우고 대립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발달은 자식 문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상관이 있는 것은 시상관이 있는 것은 사주에서 상담을 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사주의 대원의 흐름에서 대원의 흐름에서 일간 자체에 힘이 있을 경우는 능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나 일간이 허하고 약할 때는 질병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질병 일간이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질병을 얻게 된다. 큰 질병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시상관 이야기한 것은 시의 상관이 있는 경우 정말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룰루랄라 그래도 가는 경우도 있더라. 시상관 있어도 걱정없이 그냥 자기 인생 사는 사람 있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면서 몸에 질병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 경우 만약에 사교에서 병화가 습하고 냉하다 습하고 냉하다 했을 때 시상관이 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저는 뭐냐 이런 경우는 재혼을 하고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면 노 합니다. 아닙니다. 힘들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힘드니까 오히려 내 인생 내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죠.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상관 시상관의 고세에서는 무지건 여성에게 이혼과 사귀를 아주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시상관이 있는 것은 좋지는 않으나 더 깊게 들어가서 당사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명하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상관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